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천하제일 스트리머 대회는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국힙 원탑이라고 하면 누구야? AK-47 맞고 사망하신 복도리 내 엄마! 맨스티어란 말이에요. 그치?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그러나 마찬가지로 스트리머 중에서 일장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기준에선 딱 머리를 스치는 사람이 침착맨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침착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사람마다 관점이 좀 많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에 의해가지고 또 다른 스트리머가 일장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황혜수 씨라고 나름 신림동 연예인으로 계시는 유튜버 한 분이 계시거든. 근데 그분은 유튜버 중에서 야미뽀이라는 분을 그렇게 부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셋이서 같이 밥도 먹은 적이 있는데 야미뽀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 750만 유튜버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 야미뽀이가 누군지는 몰라. 돈은 말도 안 되게 땡기지. 세금도 엄청 많이 돼. 애국자야.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두바이로 이제 이민을 갈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바이냐 말하니까 두바이는 개인세가 없다고 하더라고. 미국의 텍사스처럼. 그래서 지금도 켈리에 있는 사람들이 텍사스로 많이 점프한 게 그 텍스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그 야미뽀도 세금을 오질라게 내는데 내가 무슨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고 두바이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마님은 어디로 탈출하실 거예요? 그러게 나는. 저요? 베트남이요? 그러니까 진짜요? 진짜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진지하게. 진짜로 베트남 가실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와가지고 나는 일단 베트남으로 탈출할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 베트남, 일본 쪽으로. 근데 야미뽀이가 부러워하는 건 말 그대로 그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량인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지. 실질적으로 좀 유명한 유튜버들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돼. 뭐만 하면 약 좀 잡히고 요새는 유튜버들을 그냥 한번 끌어내린 거 한 순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직무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고 이것저것. 막 조심하고 자기가 막 술 먹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뭔 얘기 하나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런 얘기.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도 되게 조심조심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야미뽀이는 굉장히 자유롭고 돈도 엄청 많이 버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최고의 스트리머다. 직무용 기준에서는 그런 거야. 나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는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 기준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스트리머 일정이라고 한다면 양지에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양지에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크게는 속성을 두 개로 구분이 가능해. 그래서 빛속성이랑 암속성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일단은 나 같은 경우도 약간 암속성에 가깝지. 남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하고 그치? 나도 암속성에 좀 가까워. 근데 이 암속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오버그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느냐 내려갈 수 못 올라가냐 이 개념이거든. 그래서 똑같이 인터뷰 같은 걸 하더라도 직무용은 빛속성으로 하고 있잖아. 빛속성으로 하고 있고 반대로 암속성으로 막 진짜 마음방 인터뷰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나중에 이 둘이 어떻게 갈리게 되냐면 나중에 정말로 큰 기회가 왔을 때 오버로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갔냐 이 차이거든. 그래서 지금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는 실제로 오버그라운드인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잖아. 내려오고 있는데 자기만의 그런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내고 있지. 유명한 사람은 동협이 형부터 시작해서 시경이 형부터 시작해서 종훈이 형부터 다 자기만의 채널을 만들고 있잖아. 그런 자기 PR의 목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빛속성으로 채널을 개설하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나중에 더 큰 기회가 올 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튜버들 중에서는 암속성도 굉장히 많아. 암속성 뭐 예를 들자면 누구라고 말을 못했겠다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성공한 스트리머라면 방금 전 내가 말한 것처럼 빛속성을 해가지고 오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캐릭터거든. 근데 침착맨이 딱 요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 침착맨이. 그래서 나는 이 이말리온 서유기 때부터 좀 이렇게 웹툰 같은 걸 좋아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성공할 줄 나도 몰랐지. 이런 방향으로 스트리머 쪽으로. 근데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말리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됐을 때는 좀 운때도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스트리머 쪽으로도 뭔가 좀 되게 잘 풀린 케이스인데. 일단은 내가 보기에 캐릭터가 또 굉장히 좋더라고. 캐릭터가 되게 좋으니까. 유튜브라는 게 캐릭터빨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막말로 캐릭터빨도 좋은데 유튜브가 재미까지 있잖아. 그러면 저렇게 떡상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캐릭터가 안 좋고 구린데 내용도 저게 뭔 얘기야 싶으면 이제 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상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와서는 침착맨이라는 사람은 단순 스트리머가 아니라 완전 연예인 같은 느낌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실제로 막 테레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보기에는 야 이제는 침착맨은 말 그대로 스트리머로 시작했고 밑에서 올라갔지만 완전 연예인. 밑에서부터 올라갔고 완전 정점을 찍은 그런 느낌이지. 그래가지고 이러고 봤을 때는 침착맨이 일장이 아닐까. 뭐 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 침착맨이라는 사람이 서울 송파 건물주까지 됐다고 해. 그래서 2024년 4월 25일에 올라온 건데 고덕 스튜디오에서 막방 이런데 옷차림 되게 화려하다. 그지? 가대하대나 이래가지고. 신창훈 티셔츠에 김풍 하자는 옷이 와 이렇지. 그래서 나왔는데 송파에 53억 빌딩을 또 이제 올렸다 하더라고. 대출 28억 받았지만. 근데 대출 28억 받는 것도 받아내는 것도 능력이지. 그지? 그래서 유튜버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지만. 근데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현질을 한 사람들이 손으로 꼽을 정도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몇이나 뭐 차라리 보면 어딘가에 더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사게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와서 침착맨의 채널 같은 거 보면 좀 약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친구처럼 막 오잖아. 저번에 본인 거 막 주제부터 연예인들 막 엄청 많이 오더라고. 주제 뭐 이재훈의 뭐 쭈루룩이 있잖아. 침착맨과 주변에 친한 사람들로서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연예인들이 자기 피하라로 오는 유젠트도 나온 적이 있잖아. 그래서 속성이나 그런 뭔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빛속성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이제 그런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 등급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야발이 없는 느낌 싸가지 없는 느낌인데. 근데 사실상 거의 1탑인 것 같아. 1탑. 그리고 옛날에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스트리머 중에서는 난 대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그 대도서관의 역할을 그대로 이제 침착맨이 딱 뺏어왔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펜코 반응은 보게 되면. 이게 좀 한 달 전 글이라가지고 업계 탁급인데 미니진은 언제 초대하는데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 여기 이때 펜코는 미니진에 대해서 좀 많이 우호적인 편이거든. 좀 감정적이야 펜코는. 이게 이상해 펜코는 나머지 보면. 뺨이 겁나 싫어하는데 겁나 감정적인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뭐 미니진은 언제 초대하냐. 그리고 28억 대출받을 수 있는 게 부럽다.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서 미니진 얘기가 되게 많았어. 그리고 그 주호민 얘기도 굉장히 많았거든. 그러니까 주호민은 왜 안 부르냐. 그러니까 침착맨 특징이 커뮤에 한 번 안 좋은 일로 불탔으면 최소 1년 이상은 안 부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주호민을 또 되게 좋아하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좋아한다기보다는 거의 싸움이 나고 반반 싸움이 나고 있더라고. 주호민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안 나왔으면 쉽다. 주호민 없어서 잘 됐는데 왜 굳이 주호민을 부르냐. 그리고 실제로 침착맨 채널이 굉장히 커지는데 캐리했던 게 주호민인 건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뭐 치맨펄 이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커졌잖아. 근데 지금 와서 주호민이 사고 한 번 욱신하게 치고 나니까 뭐 이거는 이제 손절하는 건 좀 의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 와중에서는 주호민이 뭐 일심도 이겼고 해명도 다 했는데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런 주호민 편도 굉장히 많았어. 펜코 대법관들 기분 상행째를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항상 볼 때마다 좀 아리송하지. 펜코 분위기는 원래 아리송해가지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보게 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난 궁금해서 이게 대도형은 또 잘 지내나 싶어서 대도서관 쳐봤는데 대도형은 원래 200만 넘었잖아. 근데 구독자가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 200만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149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조회수도 보게 되면 영상 하나 올리면 뭐 이게 나랑 비슷할 때도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는 뭐 이제 다작으로 승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느끼는 게 참 진짜 인기라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한순간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오버그란드로 올라가는 자리가 그런 것 같아. 오버에서 걸쳐갖고 활동할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거든. 마치 샘 오브추리가 빠진 자리를 조나단이 차지한 것처럼 그 필요한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누군가 딱 들어가고 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이게 여기서 또 약간 좀 높은 데서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실상 뭐 이제 와서는 뭐 침착맨의 독주 게임 쪽으로는 더더욱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뭔가 진짜로 연예인의 영역까지 올라간 느낌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그래서 뭐 지금 와서는 뭐 이게 테레비 공정판에 나오는 유튜버들도 많잖아. 김계란도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단순히 얼굴 한 번 비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진짜 이게 지금 와서는 사람들이 스트리머가 아니라 연예인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침착맨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간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침착맨 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상 뭐 내가 봤을 땐 지금 침착맨이 1장이 아닌가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나중에 10년 지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10년 지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침착맨의 차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고 유튜브는 항상 그런 식이거든.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나는 뭐 없겠지. 나는 뭐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거 얄궂은 거 뭐 요리 나오고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게 또 나름 이게 뭔가 보면 좀 재밌어.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그 흥망송세라는 게 싹 교체된 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진짜 제일 신기한 거는 첫 번째는 그거지. 진짜 오랫동안 유죄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맨 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들이 있지. 유재석이나 강호동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더 신기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침착맨 내가 보기엔 1장인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를 그냥 한번 가볍게 얘기를 해봤고요. 뭐 절대로 뭐 내가 뭐 침착맨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알았지. 질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펜? 펜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는 뭐 이게 이런 건 잘 안 보고는 사실. 펜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근데 뭐 그냥 스트리머 중 1장을 고르라면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게 더 국명정대하지 않을까. 펜도 아니고 안티도 아니고 건조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냥 침착맨이 1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 으아! 으아! plus...